안녕하세요. 오늘 도도와 만드는 노로링 드링크 만들기인데요. 노로링 드링크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저리 얼굴 좀 치워주시겠어요? 도도님? 아시겠죠? 얼굴 좀 저리 치워주세요. 왜? 하지만. 노로링 드링크는 이렇게. 일단 봉지를 뜯어주시고요.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만드는 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열어주시고요. 물을 750cc라고 하는데. 750cc라고 한다면. 아, 75cc. 750이 아니라 75. 75는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여기 선에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머나앤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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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이음. 자, 여기다가 물을 넣어볼게요. 살짝만 더. 됐어. 이제만 더 넣어주시고. 저 지금 봉투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이거를. 이거를 섞어주면 되요 이건 이렇게 잠깐만 도도야 봉지 좀 줘봐라 나 설명서를 읽어야겠다 얘 아이고 설명서를 읽어야겠다 얘 아 맞네요 보라색을 먼저 한 다음에 섞어주래요 이걸 섞어줍니다 마법이여 일어나거라 마법이여 새로운 마법이여 일어나거라 엄마 흘렸어요 어떡해요? 닦으면 되죠 어떡하겠냐 닦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섞어볼까요 야 이거 또 왜 물었어 이거 무는거 아니야 자 됐고 자 이거를 다시 잘라서 여기에 넣어봅니다 넣어주시면 거의 다 완성이 되가는거에요 자 됐어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또 올렸어요 이거 닦아주세요 이거 진짜 MP회복할 것 같다 이거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그 색깔 바뀌는거 보이십니까? 보라색에서 지금 핑크색으로 변경됐어요 이거 봐봐요 핑크색 됐어요 핑크색 핑크색으로 됐습니다 파워엘릭서 됐어요 파워엘릭서 아까는 아까가 파워엘릭서고 이게 엘릭서 아닌가? 파워엘릭서가 파란색 아닙니까? 이런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섞어주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음을 넣어줍니다 얼음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냉장고에 3분 맞나? 냉장고에 냉장고가 맞나? 잠시만요 냉장고인가 냉... 냉봉실인가? 냉장고에 어 이거 트림이 나왔네 냉장고에 오븐을 넣어도 돼요 오븐 넣고 올게요 잠시 웨이팅 우리 도도야 뭐하니 우리 도도야 뭐하니 5분간 넣어드리면 넣으면 됩니다 5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5분 흘렀는데 오늘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왜냐면 그 옷을 너무 많이 입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거 처음 보죠? 반가워요 자 이게 이제 다 됐으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어 됐네요 자 뚫어서 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몇 개 싫은 맛이에요 자 이렇게 미소와 함께 두루룽 두루룽을 만들었는데요 두루룽 이게 이름이 뭐냐면 노루룽 이름이 뭐였더라 노루룽 이었는데 노루룽 요괴워치 노루룽 드링크 요괴워치 노루룽 드링크를 미소와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음식은 바로 메리베드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만들으셔서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꼭 만들어 먹어보시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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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